안녕하세요. 아일리입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이번에 2020마마에서 여자 가수상, 베스트 보컬, 퍼포먼스 솔로상, 그리고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상 이렇게 세 가지 상을 눈앞에서 번쩍번쩍한데요. 세 가지 상을 한 번에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올해는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되도록 꼭 좋은 앨범을 들고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마마에서 좋은 무대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상이나 저에게 안겨주신 유애나 특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올 한 해 고생하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베스트 콜라보레이션상을 받게 해주신 또 BTS에 추가시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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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년에는 우리 좀 더 가까이서 서로 음악을 들려주고 들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씨입니다.